성동구의 소식 저는 DJ 조종훈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 않나요? 시간도 빠른 것 같은데 올겨울 추위도 부쩍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무려 17년 만에 찾아온 이른 추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추위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창고에 넣어두었던 겨울 옷 꺼낼 준비도 못한 채 얇게 입고 다니다가 며칠 감기로 고생했습니다. 우리 성동구 주민 여러분들은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외출 시 일교차가 크니 얇게 걸치는 옷들 위주로 챙겨 입으시고 올 가을 겨울은 저처럼 감기 걸리는 일 없이 2021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 쿨의 애상 듣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축제 2021 태조 이성계 축제가 오는 11월 14일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11월 12일까지 전통한지 등 만들기 체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온라인 참여 행사가 진행되고 행사 당일에는 퓨전 국악밴드의 공연, 온라인 릴레이 점등식, 전통 무술 공연 등 구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및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19로 새로운 매출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 내 기업과 중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입찰 정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국에 있는 발주처의 입찰과 낙찰 등의 최적화된 정보를 무료로 실시간 제공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 절감 및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춤형 입찰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성동구 관내 기업만 가입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1544-0417로 하시면 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세븐틴의 아주 나이스, 빅마마의 브레이크어웨이 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아쉽게도 들어온 사연이 없습니다. 대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보고 싶은 친구들과 친척들 못 봐서 너무 아쉽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만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영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의 한 감동적인 선생님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영국 링컨쇼주 그림즈비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제인 폴스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분주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인은 매일 아침 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 중인 학생 80명의 집을 일일이 방문합니다. 제인이 가르치고 있는 해당 초등학교의 무려 41%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제공받을 정도로 빈곤한 아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제대로 밥은 챙겨 먹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제인은 결국 직접 아이들의 안위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집집마다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결심합니다. 휴교령이 결정된 후 제인은 매일 총 80명의 학생들에게 줄 음식을 온몸에 쥐고 매일 8km를 걸어다니며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인이 준비한 도시락은 무려 18kg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무게를 몸에 쥐고 오직 학생들만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한 인터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혹시나 아이들에게 코로나를 옮길까 도시락 배달 후에는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멀리 떨어져서 인사를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제인은 나날이 뿌듯하게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BBC에서 이러한 제인의 사연을 전했고 방송에 나온 제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가격리를 끝내고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그의 바람을 전했다고 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사연이네요. 제인의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예전에 제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학교 졸업 후에도 동네에서 마주치면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자며 연락처를 주셨던 선생님이 문득 생각나서 연락 한번 드릴까 합니다. 네, 여러분도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누군가에게 따뜻한 안부 연락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폴킴의 커피 한 잔 할래요? 윤딴딴 겨울을 걷는다. 다음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우리 어머님들 이것 때문에 바빠지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김장 때문인데요. 오늘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 김장김치에 대한 상식 가져와 봤습니다. 맛있는 김장김치 비결은 재료에 있다고 하죠. 그 중 배추를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배추는 길이가 짧고 묵직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의 겉과 속의 색깔이 중요한데요. 겉잎이 너무 진한 색은 피하셔야 한다고 하네요. 겉잎은 푸린 색이 너무 진하면 비료나 거름을 너무 많이 준 것이라고 합니다. 배추의 무게로도 좋은 배추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배추를 눌렀을 때 묵직한 기분이 들고 만져봤을 때 알이 찬 듯한 느낌이 드는 중간 크기의 배추가 김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마늘인데요. 한국인은 마늘 섭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김장이 들어가는 마늘은 껍질이 붉은 빛이 나며 바짝 말라 있어야 좋다고 합니다. 껍질을 벗겼을 때 윤이 나고 수염 뿌리는 황토색을 띄면서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무게가 단단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무엇보다 마늘의 쪽과 쪽이 잘 붙어서 골이 분명하고 향이 진할수록 좋은 마늘이라고 하네요. 김장에 젓갈도 빠질 수 없겠죠. 보통 김장기치할 때 새우젓, 멸치젓을 많이 쓰실 텐데요. 새우젓은 형체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데 국산의 경우 몸통이 희고 머리와 꼬리끝이 갈수록 분홍색을 띄는데 중국산은 전체가 연분홍색을 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멸치젓은 뼈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폭사가 비린내가 나지 않고 찍어 먹어보았을 때 구수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을 내야 좋은 젓갈이라고 합니다. 거무스름하면서도 붉은 빛을 내면 김장김치에 특히나 더 좋은 재료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설탕 대신 배를 쓰면 좋은데요. 황갈색이 선명하고 껍질이 얇아야 배가 달다고 하니 꼭 참고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 잘 활용하셔서 너무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올해에도 김장 맛있게 담그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스타일 수치인 불명, 내일 기억을 걷는 시간. 세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다면 성동구에는 성동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성동기구 WSO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감기로 며칠 고생하다 보니 아무래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었었나 봐요. 아침 저녁으로 기운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 몸의 근육과 혈관이 움츠러들면서 건강에 다양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질환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는 심근경색이나 협십증 등 심장질환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은 참공기에 노출되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박동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혈액의 점도가 상승해서 피가 끈적거리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질환을 앓거나 심장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가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 심장질환자 수는 11월이랑 12월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걸 피하려면 갑자기 찬 공기를 맞는 것을 피하고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옷을 더 두껍게 입고 시간을 늦춰 해가 뜬 뒤에 운동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네요. 알코올 성분이 심장 근육의 전기외로를 자극해 심장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서 과음도 피하셔야 합니다. 평소 채소, 통곡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질환은 근육통입니다. 기운이 떨어지면 뼈를 둘러싼 근육과 인대가 수축해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뻣뻣해집니다. 이때 뼈와 신경조직이 압박돼서 평소 근육통이나 목디스크 질환을 앓는 사람은 평소보다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어깨, 목통증이 등으로 번져 등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등통증을 가볍게 여겨 방치하면 극막동통 증후군으로 악화될 수 있고 이 극막동통 증후군은 흔히 담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질환인데 등통증으로 인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근육의 칼슘 농도가 조절이 안 돼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 탓에 같은 자세로 움츠리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는데요. 이를 예방하려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 등근육이 경직되지 않도록 풀어주고 햇볕이 드는 낮 시간대에 산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퇴행성 관절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념 환자는 통증이 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관절념은 뼈와 뼈가 맞닿는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 무릎, 척추, 엉덩이 관절 등 여러 신체 부위에서 나타나고 특히 관절은 외부 환경이나 기온에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근육과 혈관이 경직되면 작은 충격에도 염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게 해야 해서 온찜질이 효과적인데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신 후 통증이 생긴 부위에 대고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때 통증 부위보다 넓게 펴서 덮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수중 에어로빅이나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관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을 더 튼튼하게 해서 관절이 받는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돌핀, 백예린의 스퀘어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음악입니다. DJ가 정하는 테마의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정한 테마는 국내 뮤지션과 해외 팝스타의 컬래버레이션입니다. 최근 BTS와 영국의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부른 마이 유니버스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1위로 올랐는데요. 이제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된 BTS이기 때문에 콜드플레이처럼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가 어느덧 당연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BTS는 지난해부터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이번 곡까지 모두 6곡을 차트 1위에 올리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콜라보 음원을 공개할 것이라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멋진 케이팝을 더 널리 전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BTS가 케이팝의 정점을 찍었다면 최근 몇 년간 케이팝 세계 진출에 초석을 다진 가수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인 청아와 크리스토퍼의 배보이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싱어송라이터인 크리스토퍼는 최근 빌보드 진입곡이 이미 다수일 정도로 세계적인 아티스트 반열에 이미 올랐으며 유난히 한국과 연이 깊은데요. 인기 유튜버이신 박막례 할머니와 만나기도 했고 유명 드라마 도깨비의 OST인 뷰티풀을 자신이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의 인기가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한국 문화의 위상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요. 이 기분 좋은 흐름을 놓지 않고 국내 뮤지션들과 해외 아티스트들의 콜라보가 더 많이 성사되어서 다양한 음악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해외 팬들이 얼른 한국으로 방문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BTS와 콜드플레이의 My Universe, 청아, 크리스토퍼의 Bad Boy 듣고 오실게요. 아쉽지만 송동 뮤직박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성공 리스트는 어떠셨나요? 라이브 창이나 유튜브 댓글로 저희와 감상평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는 핀 에스큐의 로즈스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오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이 나가니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성동 뮤직박스, 저는 DJ 조종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